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. 아니,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형사님이 말해봐요. 우리 친구 맞죠? 형사님이랑 나랑 다른 마음 아니죠? 만약에 다른 마음이면 어떻게 되는데요? 형사님, 지금처럼 편하게 못 만나죠. 나는 다른 사람 좋아하는데. 그러니까 대답해봐요. 우리 친구 맞아요? 네. 친구 맞아요. 다행이다. 형사님이 혹시나 다른 대답할까 봐 걱정했어요. 왜요? 형사님을 좋아하니까. 믿으니까. 친구로. 결국 아니라고 했다. 그 여자가 자기한테 다른 마음 있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. 친구 이상의 감정 없다 그랬어. 왜? 차라리 고백을 해보지. 고백하면 다신 못 볼 것 같더라. 내가 다른 마음 있으면 맘 편하게 나 못 본데. 자기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니까.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여자 옆에 있고 싶었나봐. 그 여자한테는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해보라고 했으면서. 나 진짜 비겁하지? 비겁하긴 오죽하면 네가 그랬겠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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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